1호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지만 개인적으로 칼무무 쪽이 어땠을까 싶긴 하지만 약간 하위권 팀들은 오히려 칼무무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먼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던지고 한 번 또 붙어 또 던지고 이 맛인데 그러면 또 오공유미? 그렇죠 이거는 눈치 보다가 나중에 또 통과제리 쪽으로 완성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가 이제 선택이겠죠 말씀하신 대로 스탠딩 메이지 계열이 오히려 라인전 자체는 더 터프하게 할 수 있고요 사실 픽토르도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때는 상대가 뚜벅이한테 압박을 넣을 수 있는 픽이 나왔잖아요 트런들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면서도 메이킹까지도 생각하는 거죠 또 바텀 쪽 원거리 서포터들 대전에서 먼저 부시 쪽 와드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먼저 젠지가 아래쪽에 와드를 해놓고 상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간 트런드 스타트 위치를 숨긴 느낌은 있거든요 그리고 유미가 보통 좋아하는 탈진 점화로 딜 교환을 시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많이 나오지만 당연한 건데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를 벌써요 요즘 제가 본 것만 해도 이런 거 극습하는 거 사실 거의 요즘 정석처럼 자리 잡은 느낌인데 네 떨린다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미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 치더라도 피넛이 한번 달려보고 물론 트런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싸움이 조금만 버틸 수 있으며 그렇죠 네 여기서 갚아줄 수 있나요? 오천 원즈 왔습니다 오천 원즈 왓습니다 옹플릭의 방망이는 네 불신전상 깨웠고요 방망이가 울고 있어요 어디죠? 어 그리고 오히려 세주안이 쪽은? 그래서 오닥듭! 아 이게 도망가 한 팅이니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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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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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깔 못 잡네 오케이 이게 순간적으로 하나정면 이스포츠가 어차피 5공을 못 잡는다 싶어서 세쥬아닌 쪽으로 한 번에 다행힛을 했는데 뺏기지 않았으면 도란까지 와요? 그리고 심지어 온플릭이... 딜이 전멸은 없어요 온플릭 전멸이 없는데 이거 빠지네요 피넛 피넛 피넛은 도망갈네요 반대 피하고 탈리아가 눈치 보는지 근데 이게 아리도 지금 와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럼 탈리아 내라가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카운터 사건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탑쪽에 오공이 올라오고 있고 전령까지 들고 있거든요 이거 딜규 하자면 왠지 피넛이 올 수가 없거든요 왜 딜규 하는 거야 나랑? 이게 두두맞아 아 두두맞아 피 다 빠졌네요 두두 입장에서도 이거 근처는 부딪혀서 싸워야 되는데 딜규 안 하고 막기만 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그렇죠 부러가 저 형들로 안 볼게는 뭐 없나? 뭐 없나? 훈령진주라도 빼볼까? 써! 아 예 어 그래도 연기 아닌데 여기서 한 번 더 쓸 수 있죠 저런 반핀? 빼내는 게 최선인 거예요 일단 이득 볼 수 있는 라인전부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밀리고 다 뺏겼으면 안 되는 건데 사실 그렇죠 근데 이거 블루도 지금 뭐 세주하니가 세주하니도 원래 근본은 정글이거든요 난 정글의 두툴이요 네 원래 정글이 근본이에요 네 싸움 다 쇼! 대단어! 대단어 잘 들었고요 제인 너버하는 룰루로 룰루로 이거 위험한데요? 룰루로 이러면 잡히는데 아 하나 생명 다운 캣다라는 움직임이죠 이거 하나 먹고 오는데 상대편은 다른 작전 많이 있거든요 퀴치 은신하고 두라하니 바로 대기하고 있어요 옆에 뚜루루루루 하고 오십니다 아 친구들이 막 네 친구들이 옵니다 아 왔어요 아 우리 편도 오는데 우리 편도 오는데 우리 편도 오는데 어 그래도 두두에 저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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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매서웠는데 저항이 뭐랄 어디 갔어요? 와 이거 더 대박 낼 뻔 했어요? 맞지 두두 두두 괜히 이 선수가 하나 생명의 대장군이 아니에요 두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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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다 오는 거예요 갑자기 쏴대일 수도 있어요 이거 세주안이도 오기 때문에 하나 생명의 스포츠 잘 판단해야 됩니다 아아 태각 태각 어 그리고 이게 천이가 아 어 어 그래도 정화 타임이 네 문제는 온플릭 장군님이 오셨죠 예 누가 우리 애들 괴롭혔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젠지가 다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미드 쪽 지금 금방 나이 지워졌어요 미드를 지켜야 돼요 미드를 지켜야 되는데요 도라하니 도라하니 압착적이요 어 우리 룰러는 먼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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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의미는 못해요 의미는 못해요 아아 아니 이러면은 이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 그래서 체리가 어 근데 괜히 앞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도라하니 아아 이게 룰러가 궁을 썼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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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군대는 쵸비가 와요 쵸비가 와요 아아 도라하니 도라하니 젠지 동물농장 조합 진격합니다 이거 네 요괴 조합이에요 요괴 조합이에요 요괴 뭐 요수 정말 동물들 다 같이 뭐 모두 들어가면 어 그리고 비스타가 변경한 거죠 마블이 다 같이 가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두두를 노리는 With다라고 두두가 2대1 어 그래도 바느질을 잘 깨는데 아아아 아아 지금 5공 아이템이 너무 좋아요 저 지금 거의 끝났어요 우리 볼게 얘들아 하나 둘 뭐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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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잡았어 잡았어 보기라도 위치라도 보냐면서도 아 근데 위치가 또 보고있죠 또 보고있어요 약간 냄새난다 킁킁? 킬냄새? 아아아아아아아아 스스로! 아 근데 잡히겠는데요? 아 그리고 온블릭도 온블릭까지 해야지 온블릭까지 막 막 막 근데 문제는 바론 어? 어 그래서? 룰러! 덤멸이라도 써도 안쓰고 오히려 지금 폴델이가 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죽일 생각이 아니라 전멸을 쓰라 이거였어요 네 어차피 저거 한 번으로 못 잡거든요 근데 전멸을 써라 근데 지금 있죠? 아 되게 또 두 쪽으로 근데 바론도 안 가요 아아아아아아 아아악 아아악 아아 쵸비 피넛 지금 바른 폰 쪽에서도 플리를 만들고 있는데 트위스트도 따로 혼자 아아 양쪽에서 지금 플리를 만들고 있어요 플릭 이번에는 플릭이 젠지 잔인합니다 젠지 지독해요 네 그냥 닫을 아이템들이 아아아아 또 안가 또 안가 또 안가 또 안가 또 안갔어 어 그래도 그래도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야 달려들어 아악 이걸 못했대요 없어요? 네 트위치 죽이는 게 목표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문제는 또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이게 또 또 또 아 이게 또 그래도 한 번 버티는데 어 그래서? 킬박스 그냥 싸워요 한 번 싸워보자 장군님 네 근데 상대가 빠지면 또 메이킹 안되는데 아 근데 또 위로가 위로가 힐을 갈고 그냥 제천대성이고 그래서 안 죽습니다 웬만하면 젠지가 턴을 길게 쓰긴 쓰는데 그냥 너무 세서 아 지갑에서 어떻게 두부가 아 이것도 아 나를 따르라 진압하면서 지금 이거 돌아게 대답원 대답원 아 근데 이게 또 사라요? 누가 좀 아무나 안 죽나요? 네 안 죽어요 아 이거 트런들 시약 없다가 트런들 아우 하여튼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또는 아 이거 트런들 위험한데요 점멸 빠져야겠는데요 죽어요 아 최대한 아 최대한 아 최대한 아 이러면 이제 바론 쪽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전장에 집에서 떴구요 그리고 피넛의 LCK 500전은 이렇게 환상적으로 갑니다 노 데스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트위치 유미 이런 것들 궁이 안 빠졌어요 방금 상황에서 이게 오잖아요 네 트위치가 궁 쓰면서 쓸어 담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면 땡큐겠는데요 제발 와줘 아 지금 궁을 많이 안 써가지고 나 궁 좀 쓰자 와 봐 달려들었어 와 봐 아 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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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보입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가는 거죠. 지금 1대 5인데 타워 의미 없고요. 정말 젠지 너무한 경기력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잘하네요. 젠지. 짱둥이 날아가고요. 아 더 먹어. 그만해라. 넥서스 깨졌습니다. 이제 가늠하고 가야 되는데 일단 CC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황이 안 불리했으면 모를까? 불리해지고 나니까 진짜 너무 할 게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메타에 맞는 티어도 있겠습니다만 본인들의 상황과 상대 팀을 고려한 티어도 다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젠지가 계속해서 턴을 더 쓰는데 못 잡는 이유가 그냥 만들 수 있는 챔피언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생 e스포츠 뭔가 아무것도 못 보여줬어요. 아무것도 못 보여줬고 그냥 기억에 남는 건 두두가 탑에서 상대 타입을 받아냐면서 한 번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상 경기에서 기억이 없거든요. 다음 경기는 뭔가 좀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딱 간다. 어? 뭐야. 나 이거 얘들아 팔려 볼게. 끝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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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rpert.